이번엔 잘 될까요? 재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좋아요 여보세요? 가진 산부인과인데 혈액검사 결과가 임신이 안 된 걸로 나왔어요 인공수정 두 번에다가 시험과 나이 다섯 번 합의 일곱 번이네 한 번 할 때마다 돈 장난하는 게 좀 되는데 왜 아깝게 돈만 날렸네 내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니까 그게 왜 네 잘못이야?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나쁘면 그게 싸긴 하겠니? 어림도 없지? 어 왔나 보다 가서 음료하고 어서 와요 저쪽으로 앉아요 저 아가씨가 니들 자식 낳아줄 거야 어머니 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주 내 손에 앉고 싶어 그게 뭐 잘못했어? 제 아내는 이 사람이고 자식을 낳아도 이 사람이 나요 정 안되면 포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가자 야 차라리 네가 몰래 대리묻어 막말로 이번에도 실패하면 너 몰래 대리묻을지도 모르잖아 그럴 바엔 네가 먼저 선수쳐 제보한 땐 좀 미안하지만 부실한 정자로 애 낳아 봐야 애만 아프고 유전적으로 좋을 것도 없어 자 여기 있습니다 한국대 의대생이네요 아유 집안도 아버지는 국제변호사시고 어머님은 한국무용 하셨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해요? 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 따기 이 분이세요? 좋아요 사인하고 앞으로 두 달 동안 몸 관리도 잘해주세요 만세 뭐라고? 임신이라고? 나이스 인마 너 아직 안 죽었어 죽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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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나 아니 이거 누가 했어 어? 오빠가 베이비 샤워 카티라나 언니 위에서 이거 오빠 혼자 다 준비했어요 아가 내가 할머니다 할머니 아유 알아든나 보다 빨리 돈도 돼라 저 형 빌려준 돈 3천만 원 말이야 무슨 돈? 아 그 돈 언니가 형부 몰래 주식을 했나봐 거기다 매끄느라고 무슨 일 있어? 응? 노 아유 수고했다 우리 며느리 와서 안아봐 우리 아기야 노 나중에 친권 및 친권 행사 포기 박스? 어쩌려고 그랬어 하지 마세요 오빠 사과에 잘못했다고 빌어 형부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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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야 영재야 아빠 나 아드님이 참 잘생기셨네요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날짜는 저희 쪽에서 점령을 하겠습니다 그러셔요 예단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현금 박치기 현금으로 주세요 둘이 같은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그랬죠 승아씨가 제 선생님이었어요 미용사라고요? 언니 헤어디자이너라고 해요 드리브 했었죠 의대생이라면서요 한국대 나온 거 맞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강아지 아 참 오이소박이 좋아해? 애미야 냉장고에 있지? 으악 오이 싫어 엄마 됐어 입맛이 영재랑 똑같아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영재랑 같아요 진짜예요 냄새 난다고 오이도 안 먹고 계란 알러지도 있어요 먹으면 입주만 빨개진다니까요 영재도 그렇잖아요 그래? 자 한 잔 받아 예 상견례 때 보니까 저쪽 부모님이 좀 유별나 보여서요 저기 아가씨보다 두 살이나 어리던데 어린 남자 피곤해요 언니 형진씨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한글도 세 살이 떼고 구구단도 하고 나라 이름도 잘 외워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이번 테스트 결과는 평균 이하라서요 학원 등록이 안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사줘 어? 넌 머릿속에 먹는 것밖에 없어? 그니까 멍청하잖아 어? 아저씨다 아저씨 어? 영재야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미안해요 결혼할 거예요? 네 저 승아씨 사랑합니다 제정신이에요? 영재 저와는 상관없는 아이잖아요 생물학자 아버지는 당신이잖아 직접 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참 뻔하기도 해라 한국대 의대생이라며 집안 빵빵하다며 지금 내 심정이 어떤 줄 알아? 종이라도 있으면 당신 쏟아죽이고 싶어 그건 사과할게요 돈 돌려줄게요 누가 돈 달래? 일단 너 필요 없으니까 결혼 관둬 절대 안 돼 죄송하지만 저도 양보할 수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만약 결혼 방해하면 그 이유 형님에게 말하겠어요 얘기했다시피 영재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얘기하려고 왔어요 우리 더 늦기 전에 둘째 같자 나 당신 닮은 아이 갖고 싶어 갑자기 왜 그래? 영재 있잖아 영재 아무래도 틀렸어 공부하러 그래도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나빠 키워봐야 뻔해 언젠 영재가 최고라며 영재처럼 똑똑하네 없다며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영재도 동생 생기면 좋잖아 시험 구한 해도 안 되면 그땐 어쩔 건데 될 때까지 해야지 영재도 나왔는데 할 수 있어 대리구요 금액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스펙에 따라 다르거든요 원하시는 조건만 말하시면 매칭으로 딱 맞게 해드립니다 아우 술 냄새 여기서 잤어? 영재 진짜 아버가 누구야? 수술 덜 깼어? 헛소리를 하고 그래 한 번은 공감했지만 두 번 그 걸 못 본다 인공수정으로 하실래요? 자연수정으로 하실래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 이 사람 6년 전에 의대생이었어요 진짜 직업이 뭔지 알아요? 미용사에요? 머리해주는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류 좋아하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에 오류가 생겼어 알아? 대리부하러 왔니? 뭐야? 뭐야? 뭐야 니들 우리 나쁜 놈자님 형사다 놔! 진짜 놔! 놔! 이장희씨 6년 전에 최용진씨가 대리부였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엄마 대리부면 대리모랑 같은거지 오빠 그 영재 아빠가 오빠가 아니고 형진씨? 형진씨 맞아? 진짜 대리부했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영재 누구 새끼야? 영재 애비가 누구야? 당장 말고 오지?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그때 내리모만 안 데려왔어도 내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거에요 영재 싫으면 보육관을 데려다주고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대신 나 애 낳을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당신 애 낳으면 되잖아 어?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되죠 그리고 유책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요 나아가서 남편이 아들과의 부자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서 부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태호가 아픈가봐 조용히 해 몸이 불덩이야 여보 해열제 먹이면 되잖아 해열제 먹여서 될 일이 아닐 거 같으니까 그렇지 어쩌라고 내가 왜 이렇게 잠종 치료에 많이 해 뭐 이상한 병이라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유전병 같은 거 말이야 인후염에다 폐렴 증상까지 있는데 우선은 입원을 시켜서 경과를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 수속해야 하니까 돈 좀 가지고 나와요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엄마 여기 병원인데 인간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장입니다 남편이 큰아이하고 작은아이를 차별하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을 하신 겁니까? 네 두 아이 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는데 큰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작은아이는 부인의 아이가 아니다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임이겠군요 불임의 원인은 어느 쪽인가요? 남편이에요 비폐소성이라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폐소성인데다가 정자수가 극히 박하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시험관 시술로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주사기 10개 하고요 조기 배란 방지제거든요 어깨 주사를 열흘 정도 맞으셔야 돼요 박효연 씨 들어오세요 총 8개의 난자를 채취해서 7개를 수정시켰는데 5개가 성공이 돼서 4개를 인식시켰습니다 오늘이 임신반은 검사받으러 가는 날이잖아 정말 우리 아기 가질 수 있을까? 마음 편히 가지랬잖아 불안해 죽겠어 어 어떻게 됐어? 결과 나왔어? 미안해 미안해 송식 씨 미안해 몸에 좋다고 하면 억지로 먹고 기도도 하고 온갖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1차 검사 수치가 69인데요 안전권에 들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 1차 검사 후 2차 검사까지 얼마나 피말리고 초조하고 겁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아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아가 엄마 꼭 붙잡고 있어?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방법을 이용해보자 정자 은행을 이용하면 돼 정자 은행? 다른 사람의 정자를 시술하는 거야 아 말도 안 돼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우리 꼬박 2년이야 노력했어 당신 말대로 그 끔찍하고 피말리는 것도 언제까지 계속 갈 거야? 싫어 차라리 없는 채 살아 살 수 있을 것 같니? 아버지 장소원의 3대 독자야 나도 유일하게 누나 하나뿐이잖아 이혼하라는 말 나올 거야 그렇다고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셔봐 나도 말 못해 싫어 딱 한 번만 날 살리는 셈 치고 난 못해 그럼 큰아이가 내 남편의 애혼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한 건데 자 보세요 여기가 아기 모리입니다 단 한 번에 성공하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자는 거 좀 봐라 천사다 천사 엄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거 하나만 더 잡수세요 신억 아 넌 먹성이 좋아하는데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묵냐 그러고 보니까 쟤는 어쩜 넌 하나도 안 닮고 지 엄마만 닮았나 모르겠다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상식이 아니야? 박경우지? 야 이게 얼마만이야 야 얼마만이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어휴 잘생겼네 그 얼굴에서 이런 걸작이 나오다니 말이야 응? 이 아저씨 니 아빠 맞긴 맞니? 아니 저 녀석이 제수이 닮아서 미남이구나 이 녀석이 아빠가 맞긴 맞는 거죠? 이 자식을 보자 보자니까 어? 니가 뭘 한다고 이 자식아 어? 왜 그래 태훈아 잠들었지 지금 몇 시인데 나 냉수 한 잔만 줘 뭐예요? 너의 아빠가 누굴까? 너도 궁금하지? 여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봐 응? 궁금하다고 말해도 화 안 낼 테니까 말해 어? 왜 이래 정말? 말 돌리지 말고 말해 궁금하다면 어쩔 건데? 이제야 본생이 나타나는구만 어? 그럼 어떤 놈인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랬어 어? 나 오늘 자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무슨 일 있으세요? 싸웠다 내가 없어 봐야 사람 귀한 줄 알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기분 안 좋아서 먹었다 왜? 어느 놈의 핏줄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워놓은 것도 네가 아니라 해 아니 무슨 소리냐? 어머니 뭐 네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이냐? 네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니? 왜 그러세요 엄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일은 어쩌면 좋으냐 아이고 그 후로 뭐같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시댁 식구들의 달라진 태도였어요 아이와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정말지 견디기 힘들었어요 복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새삼스럽게 뭘 물어보니? 제사 처음 지내니? 내가 그동안 그냥 갑작같이 속은 거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못해 소름 끼친다 태은 아빠가 누군지 올게는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혹시 옛날부터 알고 있던 남자랑 계속해서 연락해 온 거 아니냐고 아이고 시끄러워 안 그래도 잠깐만요 뻑뻑뻑 일어나지는데 누가 알아 사람 속을? 내가 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해? 마치 내가 무슨 바람이라도 필보처란 말이야 너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네가 우리 부모 입장이 돼봐 그럼 내 입장을 내가 뭘 잘못했어 아 그만해 알았으니까 아이 때문에 그렇게 시댁과 남편한테 고통을 받으셨는데 둘째 아이는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예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유성식 씨가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입니까? 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성식 씨한테 문제가 있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다른 여자한테 시험관 하기 시술인지 그거 한 번만 해보자고 네? 태호 애매하고 네 사이에서는 자식 없기 어렵된다 누가 그래요?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그러더라 어머니 아니 유시집 안에 내가 끊기는 건데 내가 살은 뭐 하겠니? 왜 그러세요 정말? 내가 괜히 한 번 해보는 소리 아니다 거절하면 목을 매겠다고까지 하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어줘 정말이야 난 그 여자 얼굴도 본 적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소원대로 딱 한 번 실수만 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어떻게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어머니는 한 번만 해보고 안되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게 될 줄 나도 정말 몰랐어 용서해줘 그럼 말대로 지금 저희들을 키우라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 하는 거 내가 내가 당한 고정은 어쩌고 그동안 당신하고 태호한테 속을 했던 거 용서해줘 앞으론 잘할게 정말이야 쟤네 둘을 잘 키워보자 어? 결국은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더 큰 시련의 연속이 되고 말았어요 아빠 오셨나 보다 아빠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야 임아 이게 뭐야? 아까 기다가 의자에 좀 부딪혔어 뭐야 도대체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애가 좀 기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병원에 데리고 왔어야지 일부러 안 데리고 간 거지? 니가 태우라면 안 데리고 갔겠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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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배고프지? 우유 좀 타오너라 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애 숨막힐게 아휴 참.. 정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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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애 버릇을 어떻게 가르친 거니? 어머니 너무 하세요 애가 제 동생 귀여워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세요? 왜 이렇게 못 짓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만 못해 도대체 그 잘난 시가 뭐예요? 왜 죄 없는 애 가슴에 못 짓을 하시는 거예요? 아 죄 못해! 너.. 널가 어디라 함부로 얘기해 저..저..저..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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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니 자식 니가 키워 내 자식 내가 키울 테니까 뭐? 아이고.. 너.. 또 때리려고? 다신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절대로 안 돼 현우를 낳아준 여자를 데려다 함께 살면 될 텐데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모른다고 그러려고? 아니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뭐야? 궁금하기라도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말 다 했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한 소리 아니야? 당신은 백번도 더 했어 이혼? 큰애하고 작은애 차별을 더 이상 못 참겠대요 차별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너 당장 이혼하면 애는 누가 키우니? 내가 평생 키울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지금만 하겠니? 도장만 찍으면 돼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태훈은 네가 키워야 한다는 거 알아? 알아 위자를 양육비에 한 통도 줄 수 없어 그럼 법으로 하는 수밖에 이런 경우에도 큰아이는 유성식 씨 자식인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두 분께서 아이를 낳으신 건 두 분들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셔야죠 오늘 일상입니다 여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야? 교수님 드리려고? 아니 이 선배 주려고 야 말했잖아 저 형 애인 있다고 무용과 킹카 몰라? 모르겠는데? 저 선배님 이거 그래 고맙다 자 지수야 네 이따 연극 연습 있는 거 알지? 지난번처럼 또 대사 버벅거리면 배역 바뀔지도 몰라 연습 제대로 해 와 네 이 독초 같은 건 아름다움으로 심장을 마비시키는 자 그대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어 오셀로 저의 진심을 믿어주세요 저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은 오직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밖에 없다고요 드디어 날 잡았다 청첩장 나왔어 이야 자식 니가 결국 해 내 농구야? 계란식 한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제주산 옥돔이에요 아우 이 비싼 걸 왜 또 샀어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래 어여들 먹자 우리 준희 공부 잘했어? 응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 스티커 두 개나 받았어 그랬어? 그 내 친구 누구야?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얼마 전에 말했잖아 나 새로 전학 온 애랑 짝꿍 됐다고 안녕하세요 이유나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도 또 만나지는 구나 동욱이도 잘했지? 그럼요 죄송한데요 정 혼자 들어가 볼게요 왜? 저녁 준비해야 돼서 아 아 그래 그럼 들어가 봐 네 이야 정말 반갑다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형 어쩜 한 동네 살면서 까맣게 몰랐대요 원지 얼마 안 돼서 그랬지 뭐 동욱이 너도 얼굴 좋아 보인다 제가 지수 무지하게 쫓아다닌 거 아시죠? 죽자 사자 따라다닌 보람이 있다니까요 니들 참 보기 좋다 준희도 참 귀엽고 유나야 준아 이리 와 튀김 먹어 네 난 새우튀김 난 오징어튀김 야 새우가 오징어도 훨씬 맛있어 알아 그런데 난 새우 못 먹어 맞다 우리 교수님도 새우 알러지 있으신데 그죠? 응 오늘 많이 피곤했지? 앞으로 그러지마 갑자기 사람들 초대하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성우 형이잖아 솔직히 자기도 보고 싶지 않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왜 그래 다 아는 사이에 형 당신 첫사랑이잖아 첫사랑은 무슨 준희 너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왜 자꾸 콩을 골라내? 넌 누굴 닮아 그렇게 편식이야? 당신 닮았나 보지 난 뭐든 다 잘 먹지 않아 안 그래 엄마? 그래도 고기 반찬 좋아하는 건 딱 너 닮았다 왜 그래? 진짜? 아니 준희 혈액형이 왜 B형이야? 당신이랑 나랑 둘 다 A형 아니었어? 그러게 이상하네 아드님은 특이 혈액이네요 특이 혈액이라니요? RH 마이너스 B형입니다 엄마 아빠가 A형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검사 결과로는 분명히 RH 마이너스 B형이 맞는데요 결혼 축하한다 네 사실은 아직 실감이 잘 안나요 그렇겠지 이번 토요일이라고? 네 실은 나 그날 미국 들어가? 얘기 들었어요 그럼 나 헤어졌단 얘기도 들었겠구나 네 지수야 정신 차려 저 이제 혼자 갈 수 있어요 아 안되겠다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은데 미안해 준아 여기 웬일이야? 깜짝 놀랬지? 이런 데서 보니까 더 반갑지 않아요? 안 자고 왜 나와있어? 잠깐 바람이나 쐴까 하고요 너 내가 많이 불편하냐? 그래요 불편해요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우연 절대로 없게 하세요 그럴게 여기 한 방 물렸네 이따 약 발라야겠다 누구 아들이니? 사람은 누구나 육감이라는게 있어 준이 뭔가 다르단 말이야 선배 미쳤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준이가 정말 너의 아들이라면 DNA 검사 한번 해보자 뭐라구요? 머리카락 하나면 알 수 있어 당당하다보면 겁날거 없잖아 준이 선배 아들 맞아요 이러분 맘에 들어? 네 엄청 좋아요 으이구 우리 준이 그동안 아주 잘 컸구나 준아 아저씨가 잘라줄게 자 봐 어? 엄마 어 준아 재밌게 놀았어? 엄마 짜잔 이거 봐라 어머 이게 뭐야? 교수님이 사주신 거예요 선물도 막 사주고 안아주기까지도 하고 꼭 우리 아빠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처럼 잘해준다는건데 얼른 들어가 씻고 밥먹게 아가씨 준이 좀 데리고 먼저 올라가주세요 저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오빠 혹시 언니랑 이 교수님이랑 옛날에 뭐 썸싱 있었던 사이 아니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얼마전에 둘이 만나는걸 내가 봤다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쓰지 말고 니 할 일이나 잘하셔 어? 내 핸드폰 준이 생부가 당신이란거 남편이 알면 어쩔거냐고요 아가씨 희진아 언니 비밀 지키고 싶죠? 제가 그럴 수 있게 모든걸 덮어드릴게요 절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뇨? 뭘요? 전 이 교수님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날 거예요 같이 갈 수 있게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아휴 아휴 무슨 장을 이렇게 많이 봤어? 잔치에? 그동안 당신이랑 준이한테 너무 소홀했던거 같아서 아참 아까 희진이 왔다갔어 다음달로 날 잡았다고 결혼식만 올리고 바로 떠나나봐 그래? 정말 잘됐네 위로 위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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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우선 수혈이 급한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도 B형이세요? 네? 이상하네 저도 와이프도 다 A형인데 하 여보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그건 내가 먹고 싶은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알고 있었어? 준이가 RH 마이너스 B형이라는거 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건지 준이 생분은 따로 있어 뭐 오빠 어떻게 된거야? 준이 괜찮아? 말이 놀랬지 저기요 방금 응급으로 들어온 강준 어린이 RH 마이너스 B형 혈액 필요한 상태죠? 아 네 맞는데요? 제가 수혈하겠습니다 먼저 혈액이 적합한지 검사를 한 다음에 제가 그의 아빠거든요 아 그럼 얼른 이쪽으로 오시죠 예 형 지금 뭐하는거야? 동호가 지금 뭐하는거냐고 미안하다 뭐? 미안? 형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해? 오빠 그만해 이거 놔! 너도 알고 있었어? 이것들이 우리 끝내자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기른정으로 아이를 받아들인 것도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재결합을 한다고 해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어 그래 어서 주세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꼼꼼히 더 잘해 저 아무래도 결혼 잘한 거 같아요 이렇게 자상하신 아버님 보고 자랐으니 이의도 잘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서와라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예 오늘 선미 온대 선미 누나요? 엄마 이게 얼마나 많이냐 그래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죠? 그럼 아이고 우리 코찌찌이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 얘네들아 자 아 아이고 천천히 예 물 좀 네 성훈이 처가 생긴 것도 야무진 게 살림도 잘하겠네 그럼 친척도 아닌 거야? 어 외갓 동네에 살던 누난데 아버지랑 단둘이 살다가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여기가 니가 살 집이야 엄마가 딱한 형편 들으시고 그때부터 서울로 데리고 올라와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시집도 보내주신 거지 그럼 생판 남인 거 아니야? 남이라니 몇 년을 같이 살아나 아유 우리 막 나가려던 참 내가 뭐니? 제가 담가봤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구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은 없네 이와 옮기네 집 좀 치우고 있던가 청소 좀 해야겠더라 쇼핑 다녀오셨나봐요 어 아유 딸하고 쇼핑하는 친구들 부러워했잖니 오늘 아주 원 풀었다 저도 쇼핑 좋아하는데 저기요 저기요? 남편 누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 형님 네 아참 저 이 화분 저쪽으로 옮기려던 차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아유 아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겠어 아유 예 나 피곤할텐데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라 아유 여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괜찮은 일식집이에요 어머니 회 좋아하신다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린 제가 신경을 안쓰면 누가 쓰겠어요 어머니 어어 왔니? 아유 내가 얘도 불렀다 얘도 회 좋아하잖니 네 오늘은 올케가 한턱 쏘는거야? 네 네 많이 드세요 아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화를 했다고? 어 이 집 팔건데 우리가 사는게 어떻겠냐고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 저기 저희요 집주인이 내놨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면 어떨까 하는데 네 야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집 사는 바보가 어디 있어 괜히 후회할 듯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그렇게 해 아직 바닥은 아닌거 같지? 그럼요 마누라가 재테크를 잘해야 남자가 편한데 예 예 알았어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아 썸 좀 놓쳐 뭐라고 했어 아니야 어때요? 아유 승차감도 아주 좋네 편안하고 엄마 고마워요 아유 고맙긴 변변하게 혼수도 못해줬는데 앞으로 좋은데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아유 깜짝이야 새차 뽑으셨나봐요 어 어 간만에 운전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들어가요 아 그래 들어가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가 말해줬어 어머니 그릇가게 하신다고 나 그릇들 좀 새로 다 사야돼서 이건 얼마에요? 아유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요 내 선물로 드릴게 그럼 이거 한 세트 하고요 이것도 좀 보여주세요 아유 저건 찾는 사람이 없어서 반품할려고 올려놓은 건데 그림이 제 취향 같아서요 어 엄마 괜찮아? 어이 저게 왜 또 왔어? 내가 다친거 신경쓰여왔나보다 저기요 아까 주신 그릇이요 이거 빠진게 있던데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뭐 뭐 가게 갔더니 문이 닫혔길래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다친거 안 보여? 아 그게 내 탓도 아닌데 왜 나한테 반말을 해? 나 성훈이 누나야 자기가 진짜 이 집 딸인 줄 아나 무슨 자격으로 나대? 뭐? 가당치 않게 어디서 시누이 행세냐고 야 너 사람이 분수를 몰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너 정말? 나 아 당신 지금 뭐하는거야 누나한테 누구나 너 왔지 쟤가 나 사라지는데 안하고 무시하는거 얼른 사과해 나 내 가족 무시하는거 못 참아 당신한테 제일 가까운 가족은 바로 나오거든 웃어봐 흥분하지 말고 장모님 빠지세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한거야 지금? 당신 사과해 못해 멍그러시더라고 힘드셨죠 잘 있었어? 네 이모님은 여전히 참고 오세요 사실 니시 어머니가 젊을땐 진짜 한 이모랬다 봐라 진짜 예뻤지? 너 다른 남자는 좀 많았게 그중 한 남자랑은 진짜 죽고 못산 연애까지 했는데 왜 밖에서 보자고 했어? 성운이도 있고 이미 가정이 있었던 엄마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거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줄 수는 없겠어? 이해할 수 있을거 같네요 고마워 근데 여기선 이해하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거잖아요 그때 너희들 아파트 사는 문제 말이야 얼마나 모자란거야?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럼 집주인이랑 다시 통화해볼까요? 그래 그리고 내 차도 너 갖다 써 장본과 너무 많이 나왔죠? 아니야 그 정도야 뭐 근데 누나 지금 뭐하는거야?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한상 차려주시길대 내가 지난번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렸다고 이렇게 정호바른 형님을 뒀으니 나 장본도 많아 그치? 진짜 확인? 이게 뭐야 똑바로 말 안해? 이게 우리 집에 왜 있냐고 자기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저를 속이고 살아오신건 정말 아니시죠? 예 성훈아 말씀하세요 친딸을 양딸로 속이고 우릴 기만하고 거짓 인생 살아온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요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노 한묵적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모르니 가세요 아버지는 제가 놀랄테니까 다 필요없어 다 나가 이 집 여자들 진짜 무서우니까 다 나가 다 나가라고 자기 진짜 왜그래 너도 들어가 보기 싫으니까 니가 온 집안을 다 휘저어놓고도 할 말이 있냐? 그게 내 탓이야? 이게 가족이야? 이게 가족이냐고 졸업 아 제가 일부러 말한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이제 속이 시원하니? 두 분 다 쓰러트리니까 속이 시원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맘조림을 살았는데 어떻게 지켜온 가정인데? 네가 사람이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잘못하면 그때 진짜 너 가만히 있어. 이러고 가시면 어떻게 해 저보고 어쩌라고? 믿기라고! 나 진짜 죽겠어. 어머니 도통 드시지도 않고 다시는 대체 언제까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할 거야? 불평하지 마. 이 모든 일에 발단 너니까! 뭐? 그 입 다무는 조건으로 집 받고 차 받으니까 좋았냐고? 아파트 계약할 때 실실거리던 네 표정 진짜 역겹다. 기막혀? 그거 나 혼자 받은 거야? 그것뿐이야? 사람 약점 잡아 이용해 먹고! 네가 더 끔찍해! 알아? 아우!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동네 복이야? 너 때문이지 그럼 누구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놀라워! 나 배신이야 알아? 배신! 나 정말 억울하자고! 너무나게 뭘 억울해! 나 배로부터 내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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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장ola Lawrence! 내 입장 만약에 우리 rodzkids 그러면 reasons! 윤희 씨는 행동 하나하나가 품이 있고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음... 태어날 때부터요? 확실한 거죠? 그럼요 강남에만 빌딩이 3개고요 현금도 상당한 알부자예요 아... 왜 그래? 깜짝 놀랬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설마 내가 처음인 거야? 엄마가 너무 엄해서 깜깜해지면 집 밖에도 못 다녔단 말이에요 자, 웨딩 사진 찍을게요 자, 신부님 하찮고 주시고요 너도 이제 가장이 됐으니 그 논현동 상가 건물은 너 네가 관리하도록 해라 제법 쏠쏠하겠네? 아... 뭐해? 아, 아니야 아, 그나저나 저거 관리하려면 꽤나 신경 쓰이겠는데 자기 신경 쓰이지 않게 내가 잘 알아서 할게 자기가 한다고? 예스! 경제권은 나한테 1이만 됐잖아 논현동 1층 상가 세입자가 전화를 했더라 무슨 일로요? 네 차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뭐 전화를 했다는데?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서 내가 몇 년간 월세 안 올리고 그냥 둔 건데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야박에 골로 못 쓴다 어, 박서방 왔나? 오셨어요? 자기 혹시 월세 올려달라는 얘기 했어? 아, 그거? 내가 그러라고 했네 알아보니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더라고 그, 일부러 안 올리신 거예요 착한 분들이라 도와주시는 선생님 치고요 그런 사람들 자기 이익 때문에 겉으로나 알랑거리지 속으론 고마워나 하는 줄 알아? 사돈 어른도 가만 보면 참 순진하셔 아, 참 누구세요? 나야 나야, 유미야 유미야! 제발! 자기야! 누구냐니까 어, 삼촌 어, 외삼촌 외삼촌? 어, 엄마 막내동생 내 그놈의 인간을 불러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단단히 입막음 할 테니까 넌 엄마만 믿어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장모님 누가 자네 장모야? 아니,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그만들 하세요! 아유, 얼른 짐 빼요! 나 시간 없으니까 장모님! 저 아세요? 아무리 사업 망했다고 해도 이러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난 내 딸 고생하는 건 두 눈 뜨고 못 보니깐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 다 됐어 해물은 다 챙겼어? 아, 유미야! 야, 유미야!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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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떠난 항구에서 손은 들어봤자 자네 손만 아파 더 이상 보는 일 없도록 하세 나 자기 포기 못해 얼른 가요! 지난번처럼 마주치면 어쩌려고!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유미야 어? 내가 이상한 거냐? 전 그렇게 찜찜하면 확인해보면 낫겠네 잘 지냈지? 응 엄마도? 응 내가 미쳤지 괜한 의심을 하고 내가 시킨 대로 잘했어?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자니까 박서방이 감격하는 거 있지? 그래 박서방 어리버리하니 속여먹긴 딱 좋겠더라 얼른 재산 빼돌리려면 별 수 있냐? 더러워도 입안에 혀처럼 굴어야지 하하하하 대박, 대박, 대박!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나 누군지 생각났어 승대 씨 부인! 너... 이거 어떻게? 신랑은 우리 동아리 회장 오빠야 사업하느라 늦게 결혼했는데 신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동기들이 남자는 성공하고 결혼해야 된다면서 부러워했거든 그래도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 무슨 말 하려고 심각하게 일해? 숨길 게 따로 있지 결혼한 과거를 숨겨?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도 모자라 나랑 살면서도 그 남자를 계속 만나? 박서방 유미는 아무런 잘못이 없네 다 내 탓이야 나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네 저 말이야 하하하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박서방 아 뭐야?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지? 이렇게까지? 난 내 딸을 위해서라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한 번만 더 우리 유미 앞에 얼쩡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둬 갈아 마셔버린다고? 박서방은 어때?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 정도로 납작 엎드려 빌었으면 풀어질 만도 하구만 안 되겠다 예 장모님 아유 박서방 유미가 그동안 너무 괴로웠는지 약을 먹고 아유 유미야 아유 얘가 여러 가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무슨 약을 드신 거죠? 임신 중에는 약 함부로 드시면 안 되거든요 에? 임신이요? 정말요? 박서방 들었나? 얘가 임신했대 근데 약을 나 약 안 먹었어 아 그거? 아유 내가 빈약통을 보고 놀라서 그랬나 봐 어이구 장하다 내 딸 하하하하 전화 받고 놀라서 뛰어왔어요 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 할애비 닮아서 녀석이 성격이 급한가 봅니다 하하하하 뭐야? 그 건물 내 명의로 안 하고 아이 명의로 한다고? 하 기가 막혀서 내 명의로 안 해주면 앞으로 손주 알고 볼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해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얼마나 컸나 하하하 어? 자기야 막 문 두들기는데 자는 척 하는 거야 백 번을 두들겨봐라 누가 열어주나 아이고 우리 아가 춥지? 아니 자기 나랑 헤어지고 두 달 만에 결혼한 거잖아 애가 백 일은 넘어 보이던데?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아이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자네가 어떤 의심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만약에 제가 친아빠라면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 또 한 번만 그 핑계로 우리 애를 괴롭히면 정말 그땐 가만히 안 둬 어?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섭게? 일전에 여기서 그 남자 만나셨죠? 어? 그때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박서방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 내 쟤네 아이고 용서해줄게 야 확인해 용서해줄게 울지 마세요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이모님이 남미에 이민가 계신다고 했죠? 이 땅에서 다시 장모님 얼굴 보게 되면 그땐 유미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자기가 엄마한테 떠나라고 했어? 선택은 장모님이 하신 거야 당신 과거 나도 힘겹게 받아들였어 당신도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선택은 네가 해 나랑 살 건지 네 엄마랑 살 건지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이곳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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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과는 상관없는 제 자식입니다 이제 그 여자 입구 새 출발하세요 뭐 하는 짓이야? 서준이 당신 아들 맞잖아 어떻게 사람 약점을 이용해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놔? 자업 자득이야 이혼해 나 엄마랑 살 거야 하 이혼? 당신은 이혼은 오늘날 자격이 없어 이혼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나니까 넌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조용히 늙어가라고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만약 남편이 원한다면 이혼이 성립되고 아내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결혼 후 늘어난 재산도 없으므로 아내가 나누어 받을 재산은 없고 아내의 가치관이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진 아내가 이렇게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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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